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수가 선거 임명부 확정일인 3일 기준으로 대전 유권자는 123만 6천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성별로는 국내 선거인수 기준으로 남자가 61만 3,399명, 여자가 62만 3,307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9,908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역별로는 서구 갑이 21만 3,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20만 5,922명 등 동구와 서구을, 유성갑, 유성을, 대덕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. 총 선거인수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2만 2,30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